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에 서서 그 다음을 보내 오늘의 말이 뭔지는 몰라도 두 눈 가리는 맘만 제발 진정 좀 해줘 너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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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뿌리 얘기할 텐데 사랑한다고 하면 아는 끝까지 말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대가 오는 밤이 돼서 두 가지 생선을 서로 말하네요 저기서 오는 그대가 보여 얼굴은 살짝 미소 같긴 한데 두 눈 가리는 맘만 제발 진정 좀 해줘 너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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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얘기할 텐데 사랑한다고 하면 아는 끝까지 말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대가 오는 밤이 돼서 두 가지 생선을 서로 말하네요 사랑한다고 하면 아는 끝까지 말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대가 오는 밤이 돼서 두 가지 생선을 서로 말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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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2016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알림시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날씨 어떠셨나요? 참 듣기 푼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저 역시도 또 오기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공연도 즐기고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런 행사 또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무엇보다 함께할 수 있어 저 역시 너무나 행복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행복바람이 바로 오늘이 시작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, 또 자비와 나눔 실천으로 행복바람이 그 이름처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네,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알람실, 사회를 맡은 저는 이인환 저는 오기현이었습니다 여러분, 성공하십시오 네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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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